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현대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스마트폰에 담겨있죠. 이번 시간은 이런 개인적인 자료나 정보를 강력한 보안 폴더로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안 폴더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시고 한 번 더 쓸어내리시면 보안 폴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여기에 보안 폴더라고 되어 있죠. 이 보안 폴더가 꺼져 있으면 스마트폰에 보안 폴더가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켜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홈 화면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보안 폴더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보안 폴더가 홈 화면에 나와 있더라도 알림창을 내려서 보안 폴더를 끄고 다시 켜게 되면 홈 화면에는 보안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앱스 화면에서 보안 폴더를 홈 화면에 꺼내주셔야 돼요. 이런 건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자, 보안 폴더 실행합니다. 그러면 잠금 패턴 그리라고 하죠. 보안 폴더를 처음 만들게 되면 잠금 방식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패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그리면 들어오게 되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카메라, 인터넷, 연락처, 넷파일, 갤러리, 캘린더, 노트가 기본 앱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앱이 있을 경우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해당 앱을 보안 폴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누르신 다음 네이버를 추가를 해볼까요? 그 다음 하단에서 추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추가가 됐죠. 자, 이제 이 보안 폴더 안에 있는 네이버와 외부에 있는 네이버는 별개로 동작합니다. 즉, 지금 홈 화면에 있는 네이버를 선택을 했을 때 상단에 있는 줄세계 버튼을 누르시면 내 계정이 보이고 있죠? 이 계정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네이버가 하나 더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계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경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할 때는 동시에 두 개의 계정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안 되겠죠. 카카오톡은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에서 두 가지의 번호를 쓰는 투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동시에 두 가지 계정의 카카오톡을 설치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 홈 화면에 있는 네이버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안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네이버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네이버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네이버를 설치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허용합니다. 네이버 시작하기 누르시고요. 아이디 입력해서 로그인해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주시게 되면 두 가지 아이디를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홈 화면에서 갤러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은 보안 폴더에서 보일까요? 자, 보안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갤러리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안 폴더 내에 있는 앱과 보안 폴더 외부에 있는 앱은 서로 별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갤러리도 보안 폴더 내에 있는 갤러리와 홈 화면에 있는 갤러리는 서로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홈 화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 중요한 사진인 즉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등본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통장을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보안 폴더로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홈 화면에서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공유 버튼이 보이죠? 공유 버튼 터치합니다. 여기서 보안 폴더를 찾아주세요. 보안 폴더 안 보이시면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안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안 폴더에 있는 어두운 위치로 이동을 시킬지 물어보죠? 퀵시어부터 앱 더보기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안 폴더로 복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보안 폴더로 복사 중이라고 나오죠? 항목 한 개를 보안 폴더로 복사했다고 합니다. 홈 버튼 누르고 보안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복사된 사진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안 폴더에 복사된 이 사진만 남기고 홈 화면에 있는 사진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갤러리로 들어오신 다음 홈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은 휴지통 버튼을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홈 화면에 있는 자료들을 보안 폴더로 옮겨서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폴더는 현재 삼성에서도 풀지 못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중요한 데이터나 자료들이 있을 경우 꼭 이 보안 폴더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놔두고 자리를 비우셨을 때 누군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비번을 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보안 폴더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스마트폰 비번과 보안 폴더 비번을 동일하게 두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의 비번은 다르게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안 폴더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락처도 보안 폴더에 있는 연락처와 외부에 있는 연락처는 동일하지 않은 연락처죠? 그 다음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안 폴더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사진이 어디에 저장될까요? 홈 화면에 있는 갤러리에 저장되지 않고 보안 폴더에 있는 갤러리에 저장되는 거죠. 보안 폴더는 별개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안 폴더의 잠금 방식을 설정할 수 있죠? 잠금 방식 선택하시면 핀, 비번, 패턴, 지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보통 요즘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푸는 것을 패턴으로 많이 설정을 하는데요. 똑같은 패턴으로 절대 설정하시면 안 돼요. 이 보안 폴더는 다른 것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일반 잠금 화면은 패턴으로 설정하셨으면 보안 폴더는 비번이나 지문을 이용하시고요. 일반 잠금 화면을 비번으로 설정하셨으면 보안 폴더는 패턴이나 지문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 계정 초기화가 있죠? 이 삼성 계정으로 초기화가 켜있지 않으면 보안 폴더 비번을 잃어버렸을 때 초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켜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보안 폴더에 있는 앱이나 또는 보안 폴더 화면은 우측 하단 쪽에 이렇게 잠금 표시가 전부 보이고 있죠? 이것은 보안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 보안 폴더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풀 수가 있죠? 그것도 막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암호를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을 누르면 암호화라고 나오죠? 암호화를 선택을 하셔서 암호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앱 실행이 중지되면서 앱 알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돼서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대신 보안 폴더를 열면 암호화가 해제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안 폴더가 열린 상태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안 폴더를 열지 않으면 암호화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보안 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 해킹에도 안전할 수 있겠죠. 중요한 자료는 이런 암호화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갤럭시 보안 폴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은 이 보안 폴더를 적극 활용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